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해리 왕손 올해 36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맥은 마클 39세가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던 생각과 우려와 그리고 다소의 불만입니다. 영국의 보수적인 책재를 지닌 매체이면서도 구독자 수 2위를 자랑하는 데일리 메일은 여러 면에 걸쳐서 마크 인터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미국인 여배우 맥은 마클 39세의 3월 7일자 CBS 방송의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마는 그 댓글의 대부분은 메건 마클을 비난하거나 또 결코 해리 왕손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때로는 아주 격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의 화목이나 왕실의 안정 등을 또 염두에 두면 이뿐만 아니고 영국사의 통합이라는 그런 문제를 두면 마치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은 지나치고 때로는 유치하고 때로는 경솔한 그런 결정이자 은행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사려 깊고 배려하는 은행을 보여야 되고 보여야 될 충분한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리 왕손 부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AP통신은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CBS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는 미국에서만 1700만 명이 생방송으로 시청했고 또 방송 직후에 소셜미디어에는 해리 왕손 부부를 응원하는 걸과 영국 왕실을 비판한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또 제가 갖고 있는 시각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외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일리메일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해리 왕손 부부의 은행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분별이 있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냥 껄끌 이렇게 할 겁니다. 원철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꽤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여배우 출신인 맥은 마클 39씨입니다. 인종과 관련된 그렇게 확실치 않은 주장은 왕실뿐만 아니고 영국 사회도 큰 짐을 지우는 그런 성급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날 발언 가운데 가장 민감한 내용은 태어난 그 아이의 피부색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메건 마클은 2019년 5월 달에 자신의 아들이자 해리 왕손의 아들인 아치가 태어났을 때에 자기 아들 아치에게 왕자 프린스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것은 혼혈인 아치의 피부색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그런 발언이죠. 어느 사회든 간에 지역색을 그렇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또 인종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발언이죠. 그리고 또 이런 발언을 추구합니다. 제가 아치를 임신하고 있을 때 왕실에서 아치에게 왕자 칭호를 주지 않으려고 관례를 바꾸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같은 시기에 아치가 태어나면 피부색이 얼마나 찢을지에 대한 우려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찰스 왕세자의 두 아들 가운데서 장자인 윌리엄 왕자의 아들들은 왕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둘째의 해리 왕손의 그런 아들은 피부색 때문에 왕자 칭호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큰 인종적인 그런 이슈로 발화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강한 그런 발언입니다. 너무나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근 마컬이 옳고 그런 문제 사실 여부 진입 문제를 떠나서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또 걱정을 끼치는 그런 발언이다는 점을 우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데일리메일즈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데일리메일즈에 실린 그 당시의 상황을 번역해 보니까 해리 왕손 이 말에 불편해했다. 그것이 어색하고 약간 충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를 꺼려하였다. 오프라 윈프리도 아예 색깔 문제에서 약간 놀란 나머지 해리와 방송 중에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은 정보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해리 왕손 이를 거절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관계자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데일리메일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인종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국 왕실 내에 존재한다는 인종차별 주장과는 별도로 왕자 호칭에 대한 것은 맥은 마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검시에 체크가 되었습니다. 왕자 호칭은 군주의 아들과 손자 또는 정손자 중에서 왕위를 계승할 장손의 장남에게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마 영국 왕실의 규칙인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분방하게 성장한 맥은 마컬의 생각과 영국 왕실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나 차이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왕실의 가족이 된다는 것 왕실의 이론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가족의 이론이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가족의 가난 일에서는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감는 것도 의무를 지는 것을 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폭로를 주로 좋아하는 그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폭발력이 강한 그런 종류의 발언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런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방송을 하는 제 자신의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경솔하고 분별력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왕가의 이론이 된다는 것은 화려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의무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 이번에 마크 맥은의 그런 바른 내용을 보면서 좀 그런 의무와 책임감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혜리 왕손 정도라면 자신의 가족의 안위뿐만 아니고 왕실의 안위 그리고 영국민의 안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30대가 됐기 때문에 왕가라고 해서 보통 가족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둔 집안에서는 옛날 어른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있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어느 집안이 물론 딸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방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런 상업용 방송은 폭로를 주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청률에 해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가진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혜리 왕손에 지금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그런 상태죠. 가족은 가족이죠. 부부도 살다가 그냥 헤어지면 남남처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은 가족인 거죠.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해리 왕손 부부의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를 보면서도 꼭 그 사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